칼이 있는거 보니까 죽여! 응? 뭐야 뭐야 에룡님 어딜 도망가 저기 싸우는 동안 난 캐야지 저거 왜 이렇게 빨라? 맞는 건.. 맞긴 하는 건가 이거 지금? 안 맞는 거 같애 우리 내려와요 일단 쟤 무시하죠 우리 웜홀 타고 갈래요? 다 같이?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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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나는 뭐 때릴 거 없어요? 아무리 이건가 이 동그라데니? 난 뭐 공격할 거 없나? 그 F자 룰로 공격해 F 어딜? 나 죽어요? 아 배고파서? 아 일로와 일로와 배고파요? 베리 베리 먹을게요 베리 네 일단 먹을 수 있는 거 최대한 에룡님 아주 나랑 잘 놀고 있네 우리 웜홀 타요 네비님 예 나나님 그 같은 거 뵈시고 일로 오세요 일로 나나님 일로 오세요 일단 네 크로얼링 풀셋을 맞춰줘야돼 크로얼링 혹시 네 돌 있잖아요 돌 돌 있어요? 돌 좀 주세요 저 나나님 밀어보세요 네 갈게요 저기다 놓지마 놓지마 어어어 뭐 왔다 뭐 왔다 저한테 기부 됐다 됐다 잠깐만요 베리 형님 뭐하는 거야 이거 지금 일부러 우리 어 못하게 하라고 이제 가요 우리 이제 가요 우리 아니 저 얘 보는 데서 그러지 말자 웜홀 웜홀말곤 길이 없어 지금 보니까 한 바퀴만 둘러보니까 웜홀말곤 길이 없네 웜홀 탄 다음에 우리 안석지대 가서 빨리 금 캐고 기계를 만드는 게 오케이 닭 잡으라고요? 어? 누구 쳤어 벌 아니 내가 쳤어요 내가 나 이거 꽃이 다 핀건가? 이제 뭐 잡으러 어? 뭐 이거 벌 조심하세요 벌 피해야돼요 무조건 나 나 홀 홀 들어왔어요 어? 거기 한마디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돼요 나 혼자 왔어요 거기 뭐 있어 주위에 가요 이제 우리도 우리도 가요 벌 벌집 플라워 여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안돼 나 이거 왜 넣었어 아니 우리 너무 준비가 안되는데 좀 정비를 하죠 가고 있음 저 어떡해요? 거기 거기 우리 감 우리 갈게요 지금 감사합니다 여기 꽃만 캐고 있어 아 캐어버려요? 탁 탁 왜 안들어가 어 왔다 왜 안들어가 어 왔다 여기 위치가 안들어가죠? 어? 거기 오른쪽 키 왼쪽 왼쪽 클릭하시면 아 아 눌러야되는구나 어 빨리 우리 여기 좀 타야되는데 여기 위치가 어 아 뭐 별로야 아무것도 없는데 이 지역은 어 여보기 색깔이 표시가 되거든요 지금 어 배고프다 여기 먹을 것도 없어 아 레빈님 아 레빈님 제가 예 벌통을 한 대 치면은 저를 따라오잖아요 킬러비들이 예 그러면 그때 저거 부셔주세요 벌 부셔가지고 하자구요? 아 근데 그것도 구하고 벌 그거 양봉 그런것도 우리 팀 우리 팀들 일단 우리 근데 몰아가지고 가방부터 어떻게 하는게 낫지 않아요? 저 주세요 그러면 너무 달리고 있어 우리 정비를 해야지 먹을 것도 좀 나눠먹어 야 나나 이런거 만들어줘야겠다 나무랑 어디갔어요? 다들 나 왜기골리지? 여기여기요 아까 웜홀 있는데로 오세요 웜홀 있는데로 예 저 몰아주세요 그러면 그거 주세요 가방 재료 가방 재료? 나뭇가지랑 지푸라기 일단 예 제가 있는건 필수적인거 말하는데 제가 지금 그래요? 요거랑 요거랑 가방을 만들어가지고 나눠주셔야 돼 네 일단 가방 하나를 만들었어 여기 응 지푸라기 또 돼요 지푸라기 여기 가방 어 안돼 재료가 모질라 몇개나 필요해 몇개나 지푸라기 더 있어요 나나나나나나 지푸라기인가? 내가 계속 주고 있는데 지푸라기가 뭐야? 그리고 먹을거 부족하신 분은 어떠신다 잠깐만 가방 됐다 가방 아 나뭇가지 하나만 더 여기여 나뭇가지 잠깐만요 제가 제가 됐어요 됐어요 가방 다 메요 여기 나나 가방 하나씩 메고 그럼 인벤이 늘어나 당근 나눠드세요 이거 당근 내가 집어왔어 당근 불펴야되요 당근 구워봐 당근 먹어요 당근 나는 당근이 있어요 불펴도 내가 구워줄게 불? 불? 어 불? 불 어떻게 피는 거지? 제가 피게요 아 불 불 불 아니 됐다 됐다 다음에 내가 당근 구워줌 아 귀엽다 여기 아이고 힘들어라 여기 내 당근도 다 구워요? 잠깐만요 당근은 먹을 것만큼은 두세 개 정도 더 여기 하나씩 먹고 하나씩 먹고 주세요 저도 여기 두세 개 너무 불에 가까이 놓지 마시고요 불 불에 붙으니까 그 정도면 되겠다 어? 붙어? 불 붙죠 이거 야 어떻게 껍지? 나도 꽂고 싶은데 이것도 드세요 불에다가 클릭하시면 돼요 아이템을 눌러가지고 어허 어 어 줘버렸다 누구? 그거는 지금 불에 넣어버린 거예요 아이템 아 불에 붙인 거예요 여기 먹어요 아무튼 좀 베이스를 꾸려놓았는데 왼쪽 아래가 나무가 많네 너무 어둠네 나갈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밤에는 나가면 안 되죠 그거 들고는 그거 들고는 나가도 돼요 라이터 들고는 일단 가방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도끼 우리 나무랑 풀이랑 엄청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나무를 엄청 해야 돼 나무랑 풀 드릴게요 오 좋아요 여기 이 아비가일 꽃은 다 열린 건가? 저거 어떻게 피우지? 꽃? 그냥 시간 지나면 펴요 그거는 이 모양이 다 핀건지 안 핀건지 모르겠어요 좀 분홍색으로 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다 핀거면 토끼만 잡아도 하루하나는 안필 거예요 어 토끼 아니고 그냥 이 벌만 여러분도 치셔서 나무 좀 캐주세요 저 위에 가갖고 재료 좀 구해올게요 네 나무 좀 구해올게요 왼쪽으로 오세요 아 여기 나무 밭이구나 어? 여기 길있다 여기 길있다 여기 길 하나 올라가볼래요? 두 분 좀만 위로 올라오세요 예 위로요? 네 위로 여기 길이 있어요 위로? 랩님 쪽으로 가요 레비님 쪽으로 가요 제 쪽으로 제 쪽으로 여기 여기요 아 여기 약간 탁한색 이거 있잖아요 여기 길인데 여기서 움직이면 이동이 이동이 좀 빨라져요 우리 이거 타고 한번 쭉 내려가봐요 네 이거 타고 좀 멀리 가봅시다 저분이 혼자 가 어? 어? 못하는 쪽이다 여기 풀있다 풀있겠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좋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우리 베이스 하는게 날 것 같아요 좀 가까운 데서 왜냐면 하운드들 있으니까 그니까 금을 얻어야 할텐데 네다 네 하운드들 내가 아마 내 무기가 금이 필요할거에요 금 비판을 잡아볼까? 그리고 내 생각에는 위로가 도구를 하는게 좋을것 같애 어? 이따 체스 소리났어 아니 제가 싸우는 소리에요 이거 와 진짜 안죽는다 오 고기다 고기는 거의 제가 먹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얘가 고기하니 안 먹어요 어 돼지집 돼지집도 있다 여기 괜찮은 것 같애 도끼가 필요해요 도끼가 없네 이 집은 뭐지? 우리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도끼 잠깐만요 도끼 하나 이 동네가 돌이 없거든요 초록색 땅으로 가야지 돌이 있으니까 좀 길 따라 더 다녀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로 올라가요 우리 위로 올라오세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언니 꽃이다 돌이 너무 없네 돌이 없어서 제가 지금 있거든요 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무덤이 있네 위로 가요 길 따라 올라가죠 우리는 돼지랑 부딪히면 큰일나요? 아니요 쟤네는 성공 안하는데 보름달 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저 파이어 스태프 빨리 만들어야겠어요 삽으로 파가지고 무조건 파가지고 나와야죠 일로 내려오세요 어어 거기 가지 마세요 거미 네네 거미줄이 있는데 가면 안 돼요 지금 어어 저기 거기 있어 고기 있어 아 돼지랑 싸운다 네 잠깐만요 돼지 요번인지 잡을까 그냥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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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고기 여러분 엄청 세 엄청 세 진짜 엄청 좋은데요? 나 방금 비팔로더나 잡았어요 어 진짜요? 어 일대일로 싸워서 잠깐만요 저기 템있어서 죽고 갈게요 역시 이게 좋은거 같애 아랫쪽도 이어져있나? 아랫쪽 길은 어떻게 가있어요? 어 배고프네 거미집 키우면 저희가 힘들어요 차라리 거미집을 주위에 없애는게 어 여기 그거 있겠다 레비님 얘네 좀 죽여주세요 아뇨 이제 일단 돌멩이 좀 찾아야될거 같은데요 돌멩이 여기있어 도시행이에요 일단 여기여기여기 이 지역이 초록색지역이 돌멩이가 많아요 이런지역이 어 돌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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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고기 먹어야되요? 피 달아도 얼마 안달아요 지금 거미가 많으면 저희한테 진짜 불리하거든요? 상대가 거미캐릭이라 주위에 거미집이 많은데서 싸울라고 할거라고 근데 우리가 돼지집이 있으면 편하지 주위에 돌 거미집 너무 많은거 아냐? 이 집 그러니까 거미 뭐하러 한거 아니에요? 돌 거미 아니에요 거미는 안했어요 나 배고프다 나 파파파파파파 여기 레비님 여기 길이 있는데 길 따라 올라가서 우리가 오잉도잉 빨리 해야 되거든요 찾아야되거든요 돌 어디있어요 지금 아직 거기 그 길 삼거리 근처에 있어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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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거기에서 쭉 올라왔어요 지금 갈게요 돌엉이 어디있지? 가 että 다 어딨지? 큰일났네 나 죽는거 아니야? 저기요 드릴게요 저 지금 삼거리쪽에 삼거리? 삼거리가 어디야? 길 갈라진데 있잖아요 밑에 아 완전 저 밑에있네 위로 올라갈게요 저 여기 불 지피고 있는데 초록지역이예요? 초록지역이예요 그... 잠깐만 어 크롤님 아 여깄다 레빈님 오셨다 난 어디에요? 거기로 쭉 올라오세요 초록지역이라고 그랬어요 방금? 네 여기 초록지역이예요 아 초록지역인데? 그럼 초록지역이면 왼쪽으로 안보일려나? 안뜨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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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저 지금 맨 처음에 홀있던데 있거든요 거기다 왼쪽 위로 왼쪽 위로요 북서쪽으로 왼쪽 위로 하면 안되나? 이거 카메라 돌리셨으면 어디까지 갔지 초록지역에서? 잠깐만 맵을 볼게요 웜홀 근처로 웜홀 근처에 있어요? 그럼 제가 글로 갈게요 지금 아 차였다 이쪽으로 쭉 가세요 이쪽으로 나는 무척개성 어디쯤이야 웜홀 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나 웜홀에서 디기몬데? 웜홀에서 어느쪽으로 어디쪽에 있어요? 어 차였다 어 웜홀에서 왼쪽 그러면은 물가에 있어요 물가? 아니요 한가운데에요 그니까 왼쪽에 물 있어요? 왼쪽으로 더 가보세요 아래쪽으로 물 있어요 아 따이오 스태프 아 그러면 어디야 그러면? 사봐야됐던 것 같아 일단 웜홀 쪽으로 갈게요 어? 네 웜홀 쪽으로 오세요 불 있어요? 네 불 폈어요 지금 나만 불 혼자 못 피우나? 아 나도 폈겠구나 불 하나 더 해놔 아 나 음식 먹어야 되는구나 배고파? 어? 저 이거 베리 있어요 베리 구워먹어야지 더 맛있어 아니 근데 분명히 랩님하고 옆에 있었는데 아래로 내멍하셨나봐 어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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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아아 아깝다 어 나 여기 어디야 화면이 안 움직여 나 이거 고기 하나 드세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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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드세요 하나씩 우리 길 따라 올라가요 나 웜홀 근처 왔어요 웜홀 앞이에요 웜홀에서 쭉 그냥 대각선으로 올라오세요 왼쪽 위로 왼쪽 위로 어 나 거기 있었었는데 그걸로 쭉 오세요 있던 길 아까 있던 길 나랑 정확히 대각선 위에요 그냥 나 길 따라 갈게요 그러면 여기서 길 따라.. 길 따라.. 길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길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길 따라서 올라가면 이거 꺾이잖아요 기억으로 네 네 그러면은 저기 벌집 3개 몰려있는 데 있죠 길 끝에 네 그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쪽으로 이제 갈게요 나 밝으면 응 나 3개 있는데 있어요 벌써요? 네 조금 빠르네 제가 한번 갔다 와볼까요 어 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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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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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서워 죽는 줄 알았네 도끼죠 그리고 우리 꽃도 계속 따요 꽃도 주네요 꽃도 주네요 멘탈이 멘탈 게이지가 있어가지고 꽃을 좀 따야지 이게 회복이 되거든요 어 여기 그거 있다 아 아 나뭇가지 돌 잠깐 돌 하나 죽는 사이에 랩님이 사라지셨어 제가 저는 쭉 올라왔거든요 어 어딨어요? 우리 일단 본진을 좀 알기 쉬운데다가 하나 잡아야 될 것 같아 나 황색 땅이랑 초록색 땅 딱 그 라인에 있는데 바뀌는 라인 거기에 길가요? 아니요 길가 말고 지금 제가 그 길가에 있었는데 응? 기억자로 꺾이는 데보다 조금 위에 벌집 3개 있는 데 있으라고 해서 거기 있는데 어 제가 내려갈게 그러면 어디지? 내 왼쪽에 나나 있다고요? 뭐지? 어 저 안보여? 저 여기 어 누구 떴다 어 떳떳떳떳떳떳 고고고고 이리로 올라와 돌 돌이 없어 아냐아냐 이리로 올라와 어 돌 여기 짱많다 어디? 와 4개 있어 올라가자 올라가자 제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레비님 예 제가 벌집 때릴테니까 부셔 아니 잠깐 아니 벌집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바위랑 좀 찾아야 되지 않아요? 어? 가즈많가지마 뭐예요? 나 바위랑 하나 못 보겠어 여기 이거 뭐하는거예요 이 카펫 애네들 겁나 센 카펫 애들 저희 지금 카펫 있는데로 왔어요 카펫가 어딨어요 이거 누구야? 우리 여기서 기어 얻어 오는거죠 아이아 나나님 여깄다 기어 내가 만.. 아니 기어를 얻을 순 있는데 지금 기어가 필요해요? 우리 어 어... 냉장고까지 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거. 그런가? 일단 기본적으로 싸울 수 있게 방어구랑, 투구랑 그런 것들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 뭐냐 부활시키는 것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일단, 뭐지? 먹을 거 크월님이 많이 구해주세요. 네, 저거 먹을 거. 네, 저는 지금 나무 캐고 지푸라기랑 지금 저희 주위에 체스 있어요. 내빈님. 어, 저거 제가 잡을까요? 어, 네네네. 잡을 수 있어요. 네네네. 한 번 따로 만들 필요도 없고. 먹을 거 많은데? 피가 안 단다. 역시 육식이 좋아. 이거 좀 아껴야 되나? 이거 따버려야겠다. 이거 썩해, 그냥. 여기다가 빨리 우리 금 구하는 게 제일 급선문데. 어, 금을 구해야 돼요, 우리. 어, 여기 누구 뜨는데? 할머니 있어? 할머니 여기 계신다. 아, 여기 있다. 아니, 싸운 게 없어. 불타게. 아무를 캐고 했어. 짜자자잔. 우리 여기 아즈트 삼아요. 네, 여기. 그럼 여기서 우리 모이기로 해요, 나중에. 아, 안돼. 저 뭐지? 하운드 뜨면 어떡하죠? 하운드 뜨면 싸우면 되죠. 내가 싸울게요. 아, 뭐 레빈님이 죽여주면 되겠지. 우리 고기만 주면 돼요. 뭐지? 고기하고 금. 금 진짜 많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내 장비가 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 우리가 지금 금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가 돈 지은 게 아니어서 엄청 그래. 토끼, 토끼 잡을까요? 못 잡아요. 토끼 지금 못 잡아요. 아, 토끼는 아, 못 잡아요? 잡을 도구가 없으면 못 잡을 것 같아. 그거, 그거, 그거. 음, 함정 같은 거 있어야 돼요. 예, 함정 못 만드나, 아직? 우린 뭘 나 만들 수 있는데? 트랩? 물 진짜 빨리 하면 먹을 것도 많이 나오고 양봉도 해서 우리가 진짜 떨텐데. 야, 양봉까지. 있는 데 잡아요? 아, 양봉은 솔직히 오버인데 그 꿀 많이 없고 해서 아니, 지금 꿀도 꿀이지만 그 전에 우리, 뭐야. 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꿀로 요리를 해야지, 꿀을 써먹지. 근데 진짜 돌 여기 어떻게 하나 더 있어? 아, 꿀이 없어. 다들 어디 있지? 최우선이 돌인데 돌이 안 나오네. 우리 돌 지역 발견 못하면 질텐데. 그래요, 지금. 본진도 지금 저기가 아니고 돌 있는 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머지는 다. 꿀어진다. 나머지는 다. 꿀어진다. 나머지는 다. 쫓아가는 데. 쫓아가는 데. 돌 좀 찾아가시고 올게요. 저 돌 여섯 개 있어요. 아니. 몬한 거 말고 동글동글한 거. 아. 그게 필요한데. 아. 세 개, 나 세 개. 몬한 게 아니고 동글동글한 게 뭐야? 약간 회색.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돌은 아니라는 거야. 아이고. 아. 배고파. 이거 아니야? 엔진아? 거기에다가 불 좀 피워주세요. 이쪽에요? 네. 그. 우리 아까 카펫. 카펫 앞쪽? 아. 카펫 들어가면 안 되잖아. 여기다가. 아니, 들어가도 돼요. 이제 거기 다 죽였어요. 아, 진짜요? 카펫에 올라가자. 우리 상단으로 가볼까? 그러면 레빈님. 예. 저랑 둘이서 한번 찾으러 가볼래요? 진짜. 그러면 나머지 두 분은 어떻게 해요? 여기. 아. 사비랑 그런 거를 만두 다 파헤치고. 잘못 본 건가? 누가 지나갔는데. 내가 있으면 되나? 그럼 레빈님 혼자 갔다 오세요. 비켜주세요. 불. 불회 좀. 요리 좀 하고 싶은데 계속 식사하시네. 일단 제가 먹을 거 다. 걷다가 놓고 갈게요. 레빈님 저 몬츠고기 있는데 가져가세요. 아, 예, 예, 예. 아니, 이분. 아니, 이분. 그리고 저 여러분 그. 다 했다. 이 돌. 이거 있죠. 이 돌. 이 돌 좀 저 주세요. 그래. 이거 아니구나. 이거 베리랑. 이거 나눠 먹어요. 요거랑. 요거랑. 레빈님 이거 고기 드시고.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꽃 같은 거 여기다 놓고. 썩히고. 꽃 썩해요. 걷다. 나도 요리. 나도 요리. 나도 요리. 나도 요리. 아, 나나 요리. 요리 사요. 나는 요리왕. 밤. 밤 돼요, 밤. 이거 왜 벌어요? 아, 이거는 그냥. 그냥 놔두세요. 이거는 썩히는 거예요. 불을 좀 더 키우려면 어떻게 해요? 나무. 나무를 넣으면 돼요. 제가 놀게요. 제가 늘게요. 저 하나 있어요. 넣었어요. 이거 왜 탈 거 같아. 이 근처에 있으면. 저 당근 가져 봐요, 당근. 아니, 좀 비켜봐요. 요리 좀 하게. 가져가요, 가져가. 나도 배고파. 저 생각을 해봤는데, 저 촉수 애들 소환 가능하잖아요. 예. 따올 때, 제 주위에 있지 마시고. 아. 촉수를 소환을 해갖고, 애들을 그냥 때리는 게 날 거 같아. 걔네들이 거미를 주위에 풀 수도 있잖아. 아마 거미집을 구해가지고, 우리 주위에 풀 거 같아. 애민이 지금 3개는 있거든요. 이걸로 뭐 혹시 할 수 있어요? 어. 필요한 거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이거 돌 이거 가져가세요. 우리 일단 가마솥을, 가마솥을 만들어야지. 요리하는 거를. 어. 그게 있어야 기본적으로 먹고 살만한 게 준비가 돼. 먹을 거. 먹을 거 나누고 있어. 일단. 어, 깜짝이야. 저, 이건 저 안 주셔도 돼요. 베리는. 아, 그래요? 어, 저 삽 만들고요. 여러분 제가, 이것도. 맞아, 저도 삽 하나, 삽 하나 만들 수 있게, 그것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아, 떨궜죠. 잠깐만요. 삽, 여기요. 레빈이 이거. 응. 그 다음에. 그리고 기어 필요해요? 기어 놓고 갈게요. 아직 필요하진 않으려나. 어, 혹시 지금 인벤 완전 놀러 가신 분. 저, 저, 저. 이거 가지고 계세요. 제가 지금 인벤이 꽉 차가지고. 저 내려갔다 올게요, 그러면. 네. 왕, 롤롤. 어, 그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도. 이거, 이것도 가지고 계시고요. 아, 내가 그걸 만들어야겠. 아, 괜히 창고 만들었다고 털릴 거 같아. 발격되면. 우리는 램짱님 있어가지고. 돌 찾으러 가자. 뭐 필요한 거. 말해주세요. 삽이라던가. 아니면은. 도끼 필요하신 분. 이런 거. 저, 일단 도끼는 있고. 삽. 삽으로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 좀 멀리 있는 풀이나. 풀을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풀 거기 별. 아니, 아니다. 가지를 가져오면 되나? 삽 주시면 제가 캐올게요. 어, 일단.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먹을 거. 먹을 거. 뭐. 그럼 일단. 그거 퍼 와야 되나? 먹을 거를? 주변에 놔야 되나? 금이요. 그리고. 제일 최소한 금이고. 그 다음이 먹을 건데. 지푸라기랑 나뭇가지들. 많이. 도끼. 근처 토끼굴에. 이제 트랩 심어도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다. 어. 그럼 삽. 나 물에. 삽. 돌아다녀야겠는데. 혹시. 저. 아. 저 혼자 갔다 오면 좀 그렇겠지. 삽. 삽이요? 네. 퍼 올게요. 혹시 크라우님 여기서. 둘이서. 네. 버티면서 생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밥. 웬만큼 있고. 네. 불만 있으면 되잖아요. 밥이랑 불. 어. 네네네. 해볼게요. 갔다 오세요. 이거. 이것도 가지고 계시고.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 봐야 되겠다. 제가 원정 떠나올게요. 갔다올게요. 예. 어. 덫을 만들어서 토끼집 근처에다가. 누우시면은 아마 좀 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 그럼 덫을 만들어야겠다. 어. 여기 그 수호돼지 있다. 어. 진짜요? 그거 어딨어요? 어. 수호돼지가 물고기랑 싸운다. 어. 어디에요? 어디에요? 여기 그. 워몰에서. 오른쪽 위로. 갈게요. 오. 나한테로 오는 거 아니지? 나나. 네? 어. 여기 완전 이득인데? 여천천. 아. 혹시. 나도 물고기. 아니다. 아니다. 좀 이따 해야 되겠다. 오케이. 물고기 먹을 수 있다가. 가보자. 가보자. 일단 먹을 거 구하고. 아니. 맵이 이래? 돌이 없어. 그렇지. 거기가 돌이 없어. 돼지가 이기지. 아니. 돼지가 지지 어떡해. 물고기한테. 돌 찾았다. 돌. 얼마나 있어요? 돌. 지금. 두 덩이 찾았어요. 그. 돌. 캐는데는. 아예. 다르잖아요. 지역이. 대지. 회색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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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노란 바닥에도 있어요. 지금. 저 노란 바닥에서. 몰아몰아. 몰아몰아. 몰아. 몰아. 에이. 옆으로 들어갔어. 뭐. 가마솥 만들만큼. 돌은 있는 거 같은데. 금이 없어서 문제지. 돼지 왕만 찾으면. 좀. 내가 그거 줄텐데. 그쵸. 돼지왕 사지면. 그냥. 그 문제는 전혀 없는데. 제가 여기서 지푸라기 좀 많이 따갈게요 난아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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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보이면 막 챙겨 네 우리 지금 동서남북 맞춰져 있어요 맵? 서로 방향 말할 때 방향이 맞아야 할 텐데 지금 화면만 안 돌렸으면 똑같아요 다 그러니까 화면 돌리지 마세요 처음 시작한 데가 지금 있는 데 보다 오른쪽 아래 그거 맞아요? 원몰이? 원몰이의 오른쪽 아래 어? 저 투구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돼지? 저 부활존 찾았거든요 아 부활존 찾았어요? 네네네 거기 해머로 부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해머가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쳤는데 근데 저 지금 나뭇가지 좀 하나 주실래요? 이거 일단 돌하고 나뭇가지 나뭇가지 됐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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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잠깐만요 베리랑 네 잠깐만요 놓고 갈게요 갔다가 없어 당근이랑 베리랑 베리랑도 하나 나 놓고 싶은데 들어가겠지? 아까 돼지집 부셔서 그냥 가져서 집 주위에 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공격하면 그냥 레비님이 죽이는 것도 안 돼엉 그 애니 지금 있는 곳에서 오른쪽 위로 조금 가시면은 돼지랑 지금 물고기랑 싸우고 있어요 여기 아 거기서 레비님이 막 애들 쳐 응 되게 가까워요 여기 오 얼척이다 오늘 버틸 밥은 일단 있어 아 우리 싸울 때 그쪽으로 애들 몰고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저쪽도 안 올 것 같은데 저쪽도 안 올 것 같은데 일로 우리도 힘들긴 해 아 진짜 걔네가 엄청 세서 나는 어두워지면 카페트로 와 어 저 지금 카페트로 와 있어요 아 그래? 거기다가 계속 나무를 해서 불 지피는 거 말고 그걸 아예 만들었었어야 됐는데 영구적인 캠프파이어 돌 돌 돌이 없었으니까요 응 12개나 필요해 돌이? 어 나는 근데 있어 근데 좀 이따 가면은 만들어 줄게 카페트 일단 레비님 불 필요 없어요? 불이요? 예 저는 괜찮아요 네 어 여기 지금 그거 있다 어 여기 사람 사람 지나가는 흔적 있다 어? 진짜요? 바위로 된 길이 있는데 풀 막 뽑혀있고 어 애들 따로따로 흩어져서 지금 내가 생각에 돌아오는 것 같아 워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여기 이거 무슨 색이에요? 워물이요? 빨간색 아 우리 아까 왔던 게 파란색 워물이거든요 어 달라요 여기랑 네네네 이거 뭐 혼자 왔다 갔다만 죽나? 어 불만 조심하는데 혼자 왔다 갔다 어? 여기 전투돼지다 예 그거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거 물고기랑 싸우는 거 뭐지 여기 늪찔에 없어요? 파피루스 있으면 좋겠는데 늪찔에 없어요 난 야간 일 야근도 하겠어 어 여기 똥 많다 똥 좀 구워가야 돼 여기 늪 연못 되게 많다 이거 파라고? 나 낚시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낚시대 만들어내려고 할 거야 크홀님 네 거기 꽃 땅바닥에 떨어진 거 합치지 마세요 네 그대로 썩혀 야님 그냥 안 신경 안 써도 냅둘게요 네 비료되면 알려주세요 네 뭐 길이 없어 고기가 막혔어 오 이미 가져간 거 같은데 오 완전 어두운데? 난 라이터 있으니까 생각한 거 없는 건가? 어 라이터